셀러리 캡이라는 말은 아마도 2023 시즌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온 야구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게 메이저리그와 우리나라는 약간 그 효시가 좀 다르다는 말씀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온 걸까요? 간략히 정리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은밀히 말하면 메이저리그는 셀러리 캡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CBT라고 해가지고 균형 발전 세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미국 4대 스포츠 보통 얘기하잖아요. 메이저리그가 있고 NFL이 있고 NBA가 있고 NHL이 있는데 메이저리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프로 리그는 셀러리 캡이 맞아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있으면은 이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 기준선을 넘어서는 기본적으로 선수 영역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KBO 리그 셀러리 캡이 114억 원이잖아요. 이 팀의 팀 연봉이 114억 원이야 지금. 그러면은 외부 FA는 영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셀러리 캡 제도가 이제 생긴 지 거의 한 3, 40년 거의 50년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깊은데 그 안에서 또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셀러리 캡 제도의 기준선은 넘냐 마냐 허용되냐를 두고 하드캡 소프트캡. 예를 들어서 NFL NHL은 아마 하드캡으로 알고 있고 NBA는 소프트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이것도 깊깊하고 들어가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LG에 고우석 선수가 이제 내년에 남는다고 지금 F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LG는 셀러리 캡이 이미 찼어. 그러면 고우석 선수는 이 하드캡 기준이라면은 무조건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어쩔 수 없이 LG는 무조건 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연봉 1200원 이렇게 남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NBA에서 비싼 상황이 있어가지고 생긴 게 레리버드 선수 아세요? 그렇죠. 백인스타. 뭐가 보스턴 셀틱스 전설주의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레리버드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팀에서 몇 년 이상 하친 프랜차이즈 선수면은 이렇게 셀러리 캡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건 허용해줘다. 다 준다. 그래서 레리버드 조항, 레리버드 익셉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셀러리 캡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부수 조항, 세부 조항들이 막 많이 생겨가지고. NBA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NBA는 소프트 캡 제도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선수는 지켜주는 걸 허용해주자. 방법을 만들어주자. 물론 이제 그럼 셀러리 캡이 넘어가고 기준선이 넘어가면 40살 많이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장치는 마련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프로 리그는 어쨌든 팬들을 위한 스포츠니까. 프랜차이즈 선수를 좀 우대해주고. 이 선수 나가면은 팬들도 굉장히 상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정말 전통도 깊고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은 메이저리그는 셀러리 캡 제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돈을 써도 돼요. 그렇죠. 다만 세금만 많이 내면. 세금만 많이 내면. 돈 있으면 써라 해요. 그냥 돈 있으면 써라 해요. 무한적으로 써도 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온 대표적인 팀이 뉴욕 양키스가 있었고 다저스도 그랬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은 올해 사치세 넘고 내년에 사치세가 넘고 후에 넘으면은 그 넘은 횟수만큼 더블 더블 딱따블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곱하기 곱하기 3으로 해서 사치세의 비중이 넘긴 기간만큼 크게 부과가 돼요. 쓰리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양키스도 아마 리셋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확 그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내려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그 다음에 넘었을 때 또 적게 내면 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미국 프로스포츠도 이 팀 연봉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KBO 리그도 비슷한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셀캡 아래에서만 운영을 하면 그 구단들이 일단은 다 독립된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구단 자체가 기업이지 뭐 우리처럼 무슨 모기업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각각의 기업인 구단들이 셀캡 밑으로만 운영을 하면은 이 회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그 기준선을 설정한 그 과정 자체가 리그 총수익. 그렇죠. 구단 총수익 그리고 총 이제 지불액 지불액 운영비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셀캡 기준선이거든요. 이 안으로만 놓으면은 구단들도 좀 안정권이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해 안 봐 거의 이익 봐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이 셀캡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KBO 리그의 셀캡 기준선이 약 114억 원. 상위 40인 연봉 114억 원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114억 원 이하로만 낸다고 해서 흑재 보는 구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적자인데. 다 적자고 시장 규모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양면이에요. 양면인데 선수들에게는 좋은 선수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우리 팀으로 데려오거나 남기고 싶은 뭐 이런 욕심이야. 팬들도 다 있는 거고 구단도 물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커져. 그러면 이제 모기업에서는 뭐 하는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 걔가 누군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팬들은 모기업 이렇게 짠. 짠 돌인가. 그런데 또 그걸 운영하는 팀에서는 올해도 이만큼 적자인데 내년에 어떡하지. 이게 참 복잡한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뭐 단순히 기업 모그룹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것도 사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LG 삼성을 누가 모르냐고 진짜. 전 세계에서 기아 자동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게 딜레마라는 목소리도 많아요. 기아 자동차가 NBA 공식 스폰서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렌도매직 홍구장이 기아 센터로 바뀝니다. 이름이. 아예 네이밍 라이트도 이제 그쪽으로 사가지고. 그래서 한 수조를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디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1, 아니 1, 아니 1, 1천억당 기아 자동차의 미국에서 점유율이 1%씩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 10%가 넘는데 어찌 보면 기업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여기에 몇백억 원씩 쏟아 부어가지고 야구단 하는 것보다 이걸 그대로 해외로 가져가가지고 네이밍 스폰서로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구도한 기업도 모그룹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은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고 인구 수가 작은 나라의 어떤 서름도 있는데 또 그만큼 야구라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팬들의 열기 또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양면인 것이지 한쪽이 옳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에 균형을 맞추기가 그리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정말 좋은 선수가 있으면 데려오기도 싶고 아니면 이 선수 못 나가게 잡고도 싶고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선수협하고 야 FA 상한성 100억 밑으로 막아. 그런 게 어딨어. 공정거래 아니잖아요. 그럼 셀캡이라도 받아줘. 이렇게 시작한 건데. 유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현재 상황을 또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돈 못 주겠다 했던 기업들이 왜 못 주는 거야.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화번호를 띄워드리고 있는 게 연봉 1일부터 10일까지 구단의 현재 총액. 그러니까 연봉 상위 40인에 전 구단 19단 연봉 총액이고 2023년도 기준인데 작년 스토드브리그부터 구단들이 맞췄죠. 그렇죠. 우리 114억 원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일단 셀러리캡 시행 첫 해인 2023년도에 기준선을 넘어서 제재금 사치세를 내는 구단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는데. 그런데 맞춘 게 다 간당간당하게 맞춘 거지. 살짝 흔들리면 찰랑 넘칠 판이 된 거예요. 지금 1위가 두산인데 두산도 양희지 선수의 계약 총액의 10%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도 하고 LG 또한 몇몇 선수 특히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첫 해인 올해에는 적게 받고 이제 뭐 나중에 많이 받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한 구단도 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초과하는 팀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또 눈에 띄는 거는 일단 10개 구단 중에 6개 구단이 이미 100억 원이 넘었다. 기아도 이제 98억 원이 넘었으니까 사실 대여 한 명 잡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접해지는 거고. 엄밀히 따졌을 때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8위가 KT잖아요. 94억 8천 3백만 원인데 KT는 예년에 이제 2024 시즌이 끝나면은 고용표, 엄삼백 선수가 FA가 됩니다. 이 선수들을 잡는다고 치면 또 셀러리캡 기준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넘어간다 봐야죠. 둘 다 잡았다 그럼 넘어간다 봐야 돼. 하나는 당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메이저리그 잔류가 아닌 KBO 리그로 온다. 김가현 선수가 4년 151억이었나요? 150억. 150억 받았죠. 류현진 선수 그만큼 줘야 되잖아요. 사실 류현진 선수에게는 1억이라도 더 주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한화가 또 아니 우리가 지금 성적이 안 좋지 뭐 이게 없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화 또한 촉박해집니다. 기준선이 정말 간당간당해지고 결국 자유로운 팀은 키움밖에 없어요. 키움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넘어갈 팀이 9팀이라는 거죠. 10팀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치세가 아니라 주민세 같은 경우. 리그 운영비를 추가 운영비를 내라. 등록금.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랑 뭐 할 때 이거 포카칠 때 학교 가서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맞아요. 모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원래 그럼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키움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키움 단장이거나 사장이거나 그럼 아니 왜 이러시냐고. 이거 시작한 지 언제. 오래 시작했어요. 오래.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다 맞춰놨는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나온다면 다른 구단들이 약간 머쓱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당장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들도 알고 보면 모기업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좀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KBO 리그의 가장 아쉬운 점이고 어떻게 보면 병폐예요. 왜냐하면 이 셀러리 캡 제도가 확정돼서 발표된 게 2020년도 1월이었습니다. 이때 그 이사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까지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총재 일단 KBO 총재부터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각 구단 19단 사장님들도 그때 계셨던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 기본적으로 구단 대표이사 사장은 모그룹에서 이제 오자나 발령 나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무게추가 모그룹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KBO 리그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맞이할 때 뭔가 결정할 때 아쉬운 점은 이사회가 마지막 결정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이사회 구성원들이 너무 기간이 짧아요 다. 길어야 3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 보면 3년 전에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럴 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렉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단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 아니셨고 총재님도 KBO 총장님도 아니셨고 그리고 제도라는 건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회에서 찬반 의결을 할 텐데 투표를 할 텐데 거기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9단의 KBO까지 11표를 보거든요. 7표 이상이 만약에 나오면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긴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폐지를 하거나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제도를 좀 손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공감. 공감된 거는 25년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24년 내년까지도 이대로 가요. 지금 내년 제도를 지금 와서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무리수고 너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관건은 2025년도에도 현행 셀렉캡 제도가 그대로 가느냐. 기준선이 114억 원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조금 기회가 생기느냐. 올라가느냐.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단장회의는 끝났는데 올해 단장회의는 마쳤는데 그때 이제 단장회의에서 내년부터 썰어렉캡에 대해서 같이 다시 토니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 올해 초 작년 말까지만 해도 10개 구단 중에 한 두세 구단 정도만 썰어렉캡 이거 좀 손볼 필요하다고 했는데 점점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연봉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모기업에서 각 그룹에 이제 있는 그 계열 회사의 사장으로 이렇게 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요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야구팀의 사장이 정말 그룹에서도 요직일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한직이라고 봐야지 오히려 더.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내가 단장을 선수 출신으로 뽑고 했던 것처럼 전문 경영인인데 이 사람이 야구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야구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깊어. 그래가지고 나는 은퇴할 때까지 여기 사장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좀 많아진다면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손을 좀 많이 박아가지고 약간 늘려봅시다. 그래서 걸리는 팀이 한 세 팀 정도로 오케이 이렇게 해놨는데 3년 이때 봤더니 또 다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때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때 사장님 다른 분이 좋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 영역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9개 팀이 살짝만 몸을 비틀어도 몸이 넘치는 상황이다. 좀 이렇다 할 선수를 데려오면은 바로 이제 사치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LG도 그렇고 몇몇 팀들은 1회 정도는 부담하겠다. 초과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2회 연속으로 인한 드래프트 지명권 하락. 이거 1라운드 지명권 9개단 하락은 피해야 한다. 이런 걸로 가고 그래서 뭐 지금 아마 FOA 계약 소식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뭐 첫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4년 계약이면은 4년 총합연봉이 나오지 1년짜리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매년 뭐 2024년도에는 얼마 받고 2025년도에는 얼마 받고 이렇게 지금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맞춰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계약금 사실 여러분 계약금도 한 방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샐러리캡 제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계산법에 대해서 4년 계약에 계약금이 40억이다. 그러면은 4분의 1로 10억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냐. 인센티브는 그 해에 받은 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KBO가 얼마 전에 이 23년도 자료를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다 이 해에 받은 실수령액이라고 보면 돼요. 실수령액. 그래서 한국시지가 끝나고 나서 각 구단의 자료를 전달 받습니다. 그리고 KBO가 검토를 하죠. 그런데 이 검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물음표가 붙는데 KBO의 입장은 이거예요. 어차피 세무청 국세청과 협력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보이면은 확인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즉 통장에 찍힌 것들은 우리가 모두 추적할 수 있다. 네. 추적할 수 있다. 세금 내니까 어차피. 그렇죠. 실제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꼼수를 못 씁니다. 결국에 은행이 들어간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현금으로 줘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지금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냐 계약금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계약금은 n분의 1 계약기간에 맞춰서 인센티브는 실제 수령한 만큼.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KBO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받은 대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합의가 되었었던 간에 지금 딱 와서 봤더니 원래의 취지는 사실은 이게 리그의 공평한 발전과 이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모그룹에서 돈 좀 적당히 쓰자. 이런 면도 있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빠른 변화가 있어서 야 이거 왜 그랬지 우리 그때? 너무 다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수정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기난목을 봐서 가서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이 사장님들은 또 가셔야 되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단장회의가 있고 이제 이사회 사장 모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몇몇 구단은 실행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A구단 단장이 이런 얘기를 해. 이사회에서 이 A구단 사장이 A구단 단장을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인미스냐 뭐냐 말해서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단장은 야구단 생각할 때고 사장은 모그룹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좀 뒤죽박죽 난장판일 때가 많은데 그래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굳이 25년까지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 결정했을까 저는 25년까지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9개 구단이 지금 단단단한 상황이니까 변화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진짜 이런 것들을 항상 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에 어디 안 가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은퇴도 못하고 있는 건 팬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제도든 특히 이런 셀러리키피 제도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운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부터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 미국 스포츠 보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미국 스포츠 리그는 어떻게 셀러리키피 기준소를 마련했는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참고를 했다면은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프로스포츠는 가장 큰 프로스포츠 수입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거는 관중과 중계권 료입니다. 입장 티켓과 중계권 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입장 티켓이 얼마나 가격이 올랐으면 중계권 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에 비례해서 셀러리키피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2020년도 1월에 KBO 리그 2, 3회는 이런 자료로 다 뽑아가지고 참고해서 과연 114억 원이 나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야구라는 스포츠의 기능적인 테크닉, 요새 드라이브 라인부터 시작해서 무슨 눈이 어떻게 가고 뭘 잡아내고 정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걸 프론트들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도 잘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KBO 사무총장, 차기 사무총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늘 바라는데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해안이 있으신 분. 지금 모 야구인이 유력화되는 얘기도 듣는데 저는 좀 어쨌든 총재가 야구인이시잖아요. 야구인이시니까 좀 총재와 사무총장이 좀 조화가 돼가지고 KBO 리그의 산업화, 비즈니스적인 해안, 그리고 비전 이런 게 있는 그런 분이 사무총장을 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양키스의 GM이 얘기하는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결국에 애런 저지, 애런 저지라는 이 선수가 지금 양키스에서 뛰고 있는 것은 우리가 30년 전 정도로 올라갔을 때 그것들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애런 저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었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GM들이 머리가 아픈 것이고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조금 더 뒤와 더 앞으로 좀 많이 보고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2024 시즌 대변혁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 구단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그래서 누가 좀 더 혹은 어떤 성향의 팀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